안녕하세요. 아마따입니다. 네, 오늘은 콩국수를 준비해왔어요. 콩국수만 먹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낙지덮밥도 조금 같이 가져왔어요. 그리고 오이소박이랑 김치. 콩국수에 넣을 소금.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.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 날이 갑자기 엄청 덥더라고요. 그래서 시장에 가서 콩국이랑 우무묵이랑 같이 사왔어요. 고소해요ạn. 아오 고소해. 음 비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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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nging 비벼 비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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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소하고 너무 시원해요 아, 너무 고소하고 너무 시원해요 냉동실에 콩고물을 넣어놨다가 꺼낸 거라서 진짜 시원해요 밥 먹으면 더 맛있음 참깨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음 밥 먹으려면 더 맛있었음 타임 다자마자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?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참깨랑 좋은 맛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무시서 맛은 터진창이 imperial 먹지 않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끄는다 더 맛있게 먹었는데 qqqqqqqqqqqqqQQQ Qps-qqqqqqqqqqqqqqmaqqqqqqqqqqqqqQqq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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ixqqqqqqqqqqqqqqqqqQqqqqqqq! посмотреть 다른 나fachㅋㅋ 역시 홍합에서 너무 잘 먹네요 위에는 sink 원래 그치지 않고 모짜렐라 면이 더 맛있네요 면이 더 맛있는데 이거랑 많이 먹으면 더 맛있네요 면이 더 맛있네요 면이 더 맛있네요 면이 더 맛있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해묵적이네요 오크lung 너무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소하고 약속하게 마시자 그릇도 잘했는데 그릇은 마요네즈가 큰 마요네즈가амен기 때문에 오이 바삭바삭 매운 양념이 진하고 쫄깃하고 있어요 매운 양념이 좀 더 맛있었어요 매운 양념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초콜릿이 아주 좋아요 와... 아... 안 먹었으면... 진정한 맛 고기 그냥 안 먹었으면 좀 더 고기 고기 심심 저는 아삭한 색이 생겼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어묵 까다로운 라임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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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치킨을 입고 있었어요 입안에 한 입에 많이 입을 때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제 치킨과 가고라 치킨의 까만... 치킨이 정말 맛있게 잘 닦아줍니다 치킨을 좀 더 Acho 오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콩국수랑 낙지 덮밥을 급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장에서 산 콩국물 진짜 진하고 맛있었고요 낙지 덮밥도 간편한데 참 맛있게 한 끼 잘 먹었어요 그리고 오이소박이랑 김치는 되게 많이 먹을 줄 알고 막 욕심부려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 매콤해서 그런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다음에는 잘 계산을 해가지고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